마셔도 돼! 원래 마셔야지 마시고 취해야 돼 빨리 빨리 마시 빨리 마시 이거 피클이에요! 난 그대의 남자가 되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에요 그대 망설이지 말아요 12월 31일 20시 54분 3시간만 지나면 저는 이제 남자가 됩니다 코 밑이 검검검해졌다고 겨드랑이에 털이 났다고 목소리가 굵어졌다고 남자가 되는 거 아니죠 한 소년을 남자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아직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제 입술을 오늘 만날 인연들에게 헌사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영맨이랑 용길이랑 술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소주를 뿌려서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1차에서는 실패했어요 웬 소주에 휴지가 감싸져 있는가 했어요 델기름이더군요 그래서 저동으로 이게 장청석 주룩주룩 그래갖고 엄마가 쓰던 비비랑 아빠가 쓰던 향수 슬쩍 버릴 것 같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꾸미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? 내 옆에 있는 나 난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에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에요 술집이나 클럽에서는 조명이 세잖아요 조명이 세 어차피 이 화장 다 날라가 완전히 신생아피부 모공이 한개도 없잖아 ㅋㅋ 비비크림과... 향수 향수 스무살의 첫 불장난 영맨 용길 기다려 드디어 출전이다 아우 잠깐만 오우 잠깐만 오우 나도 일찍 만나고 너도 일찍 만나고 야 근데 야 너도? 채우 누나 내 앞에 채우 누나 이게 다시 건대지 말라고 그랬지 자동차 타고 데이트도 했다며 나 거제 매교 갔다가 기를 까면 20만원을 들었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늘 새로 만나면 되는거야 오늘도 멋있게 올 것 같애 맞아 나 좀 덴디하나? 나도 좀 비탄지 야 영맨! 아 왜 늦게 와? 같이 들어와야지 아 왜 찡개입고 오라고 했는데 어 오늘 컴퓨터 덴디 너무 과하게 든디할까봐 약간 미스매치 덴디 앤 스포티 상훈아 몇 초 더 넣는게 낫겠다 왜? 나 이거 영국이야 이거 먹으린데? 벗어? 근데 그 안에 이거 뭐야? 내 먹어 그럼 좀 벗으면 안되나? 그럼 이걸 좀 위로할게 죽겠어? 이제 먹어야지 너 술 얼마 먹냐? 많이 안먹어봤는데 2병 먹더라고 나도 그쯤 될거 같은데 넌 몇병? 난 3,4병 먹지 야 그리고 원래 이거 각자 주량보다 3,4병 있으면 더 먹는거 알지? 3,3,5? 10병? 이걸로 주문하면 된단 말이야 오 야 너랑 헌디크림 있냐고 물어봤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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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3,4병? 야 3,4병? 야 핸드폰 있어 핸드폰 있어 핸드폰 있어 3,4병? 3,4병? 야 1병? 야 2만 6천 원인데 일단 일단 삭제하자 토니? 토니것도 뭔지 3천 원이냐? 얘는 쌍인데? 생긴건 약간 소주처럼 생긴거 같은데 그니깐 6개만 갈게 소주도 몇백만 먹어볼까? 소주 일단 1백만 마시고 야 2단원 해 어휴 긴장된다 뭐야 아빠 향수 향수 그랬어? 향수 그랬어? 음 나쁘지 않네 야 오늘 특정 뭐야? 일단 여기가 옆방에 전화를 걸 수가 있어 아 미치겠네 지금 그래서 일단 전화로 해가지고 친밀도로 싸운 다음에 우리 중에 이제 한 명하고 선수가 가서 네 안주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안주세요 지금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20살 청춘이다 위하여 위하여 이야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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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 달리네 왜왜 이렇게 달려 이거 너무 날 controlled 술 맛이야 좀 용기가 생기지 터닝업소가 도수가 낮다고 하니까 얘를 먼저 먹자 그래! 냄새 좋다 이게 좀 빨리 오긴 한다 아 이거 확 차는 것 같은데 이거 와인 이런 느낌인가? 야 너 그 병세 맞혀? 난 이걸로 맞아 야 갈리지마 짠 짠 짠 짠 짠 짠 야 벌써 어지러우면 어떡해 야 나 벌써 어지러우면 안 돼 마이네임 이즈 문상혜 아이엠 피티열조 나 이제 안주를 들어먹고 해볼까? 내가 전화 보러 한미 가위 있었다고? 우리 또래 갔다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? 목소리가 굉장히 고우시네요 몇 분이 계세요? 거기 두 명이요 이 새끼 깬고 이 새끼 깬고 왜 쉬워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고 짭짤 토마토 문상훈이라고 합니다 게임에서 저가 가지고요 혹시 술 한잔 받으러 갈 수 있을까요?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 네 그럼 지금 바로 넘어갈게요 네 아 잠깐만요 네 이쁘게 하고 있으세요 야 이게 돼 잘했어 잘했어 팡아 너 재능있다 우리 오랜만에 역사적으로다가 화이팅 한번 하자 두 명이니까 친구 한 명 부를 수 있냐고 물어봐요 걱정하지마 첫 번째 불장난 시키신 분? 아 아 저희 안 씻었어요 저희 아니 저희 안 씻어 아 아까 통화한 사람이에요 통화 안 했는데요? 너무 좋아하시네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나봐요 귀여운 귀여운 스타일 저희 통화 안 그냥 외로우면 나군다리 손 하나 주세요 아 손 하나 주세요 짠할까요 짠? 아 네 짠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몇 살인지 맞춰봐요 군대 갔다 왔다 안 했다 갔다 30정도 아직 군대 당각도 왔어요 저는 오래 24살 아 30살이에요 아 짜지마 그쪽은 몇 살이에요? 저보다 어려 보이긴 한데 저희 24살이에요 같이 놀아요 아 근데 뭐 진짠 얘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외로운 늑대왕 여우끼리 냄새 맡아봐요 냄새 맡아봐요 누나 냄새 맡아봐요 이거 이거 뭐야? 추우니까 추워서 많이 안 갈거지? 술 더 먹자 어우 짭짜리 소리 없지? 요술 있어요 저거 아 이거 밑잔이라서 남기면 안되고 마셔 마셔 어우 잘한다 한 잔 더 한 잔 더 옳지 옳지 어우 잘한다 잘한다 잘 마시네 아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흑장미? 흑장미 해줄까? 네 근데 흑장미 하면은 소원 들어줘야 돼 누나의 소원을 제가 들어줘야 돼 아 뭐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근데 내가 마실게 흑장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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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 소원은 상훈이가 나가는거 와 상훈이 나간다 꺼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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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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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7잔 마실동안 앉아 한두 잔 다 먹었는데 흑 잘가 흑 당신들도 내 스타일 아니야 당신이 누나요? 소원 조금 소주 잔네 나 야 뭐해 야 일어나 야 니 안경을 또 어디갔어 안경 없어? 너 많이 취했어? 몰라 나 통하고 왔어 야 나 지금 벽에서 7잔 먹고 왔어 잘 된거지 잘 된거야? 잘 된게 아니라 지금 벌칙받고 왔다고 영맨 통하고 있어 지금? 아니 영맨 전화 올거 나왔어 영맨한테 전화해봐 전화가 꺼질 때 아이씨 진짜 이거 맨날 알람 오지 보금도 안되는거 이거 야 무슨 이렇게 남았어 돈이 야 우리 이거는 먹지도 않았잖아 야 그거 아까 영맨이 옆방 술이나 안주시켜줬어 야 옆방이 영맨이 술 안주시켜줬어 이런 야 나 코트 좀 태켜줘 코트 좀 태켜줘 아이씨 아 이게 눈도 오는데 이게 뭔일이냐 이게 야 얼마 나왔어? 야 영맨한테 6만 내라 그래 야 근데 나 옆방가서 술 먹고 왔으니까 나는 너보다 좀 덜 낼게 야 지금 점검이야 내가 좀 이따 보내줄게 야 나도 하나만 최상위 니가 혼자 먹냐? 아까 다 먹었어 야 이럴라고 1월 1일에 여기 나온거야? 아니긴 한데 난 너가 성공할 줄 알았지 거기 거기 소주 7잔 먹으면은 그냥 가라 그랬어? 그냥 가라 안했어 뭐라 그랬어? 꺼지라고 내가 봤을때는 우리가 너무 밝은데 있어서 그랬던거 같아 밝은데? 어 봐봐 이렇게 했으면 괜찮거든? 응 괜찮은거 같아 야 조회가면 클럽 염비있는거 알아? 몰라 야 엉아가 클럽 다 뚫어놨어 진짜? 어 지금 클럽한테도 20살이면 대목이야 이영길 너 이럴려고 20살 기다린거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오늘 1월 1일이야 너 채화할 수 있지? 채화할 수 있어 sup 아유 침 20살이 전부 안나—— 5 zy ou 와 개시끄러워 심분조이가 심분조이가 생영운 сыuary 생영운 instance 이거는 안되실것같애요 아니 여기에 12jang 선회QUEB 여기정기 경험이 안般 이거 안된다는거에요 왜 안되요 스타일이 안맞으셔도 안될거 같아 longtime 싸일 오 그쪽 싸일이 다 별로다 해산차별이요 네 뒤로 오세요 네 들어가실께요 아니 내 집사람은 그냥 가는데! 아! 제발! 이 집 장사 못하네! 제발 그냥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오늘 20살 됐단 말이에요 아든지 제발! 저도 뽀뽀하고 싶어요! 5만원씩 해드릴게요 5만원이요? 아 뭐 왜 그러세요? 팔찌 주세요! 야 빨리 와! 오늘 조정! 오늘 조정! DJ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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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수 바래! 쨍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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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스! 잭스! 잭스 언더 비트! 잭스! 잭스! 잭스 언더 비트! 야 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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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술 어딨어? 여기 술 어디서 가요? 나도 나도 치고 있어요! 여기 술 어디서 갈라 그래요? 술! 어디야? 술! 뭐래? 뭐래? 원프리 드링크래! 원프리 드링크! 잭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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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아니야? 이거 이거! 야 이거 타자! 나한테 타자! 야! 야! 받지마! 아! 받지마세요! 야! 야! 이거! 야! 이거! 야! 원프리 드링크! 오! 세이! 원프리 하나 주세요! 저 드링크 하나요! 드링크! 소주 주세요! 소주! 소주는 없고요! 세 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! 오! 야! 오늘 뽀뽀 한 번 하자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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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맞아 이거! 이거 한 대만 더 주세요! 사줘야 돼요 이제! 얼마에요? 12,000원이요! 한 대만 더 사줘 용기라 제발! 아! 나 엄마가 뭐라 그래요! 용기라 제발 부탁할게! 용기라 제발 부탁할게! 엄마 카드야! 안 된다고! 뭐야 이거? 마셔도 돼? 아! 몰래 마셔야지! 마시고 튀어야 돼! 비밀로 해야돼! 아! 오케이 오케이! 앉아서 잘해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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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마셔도 돼! 마셔도 돼! 빨리 마셔! 마셔도 돼요! 이 hey! 야 그 10분만 있다가 지금 화장실 앞에서 만나면! 정신 차려!!! 야 너도 정신 차려! 야 그럼 이따 봐! 파이크해! 포오아아 Foxetti 스무살이 놀아요! 스무살이 즐겁다! 같이 놀아요! 오늘 스무살이에요! 같이 놀아요! 같이 놀아요! 같이 놀아요! 스무살이 있네 오늘!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? 아 이건 진짜 이상하잖아 아 잠깐만 야 오늘 너무 배는다! 진짜 오늘 남자 되겠다 야 윤비! 야 윤비야! 야 윤비야! 야 넌 밑에... 야 어른대로 맨날 이러고 놀이야! 아 진짜! 대박 이거 뭔지 알아? 아 너 키스했어 대박 뭔지 알아줘 어머 아 껌 좋다 아 대박 이거 뭔지 알아? 와 나야! 아 껌 뱉였다! 그래서 너무 따뜻한 것이었어 어어어 으으으응 누구한테 말하면 뒤진다 나는 좋게 쓰였단 말이야 알지 이거 버스 몇 분 남았는지 잘 봐 아 추워 야 좀 앉아있자 아 다리 아파 아 배고파 너 배고프지 않냐? 나 다투려서 배고파 아 근데 어른들은 술을 왜 먹는거야 이렇게 예 20살 되면 다를 줄 알았는데 제가 고3 내내 오늘만 생각하면서 수능 공부했잖아 대학가서 클럽 가면 재밌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선생님들도 클럽 안 갔을 거 아니야 얘 클럽 다녔으면 선생님 못 돼 야 버스 알람 맞춰놔 야 자면 안 돼 우리 죽어 이러다가 야 자면 안 돼 야 자면 안 돼